건물 옥상에 보면 초록색 방수 페인트로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바닥면에 약간 그런 색깔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8월 말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며칠 전에 드디어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영상에 비하면 엄청 재밌거나 신나는 영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해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드디어 500명을 돌파해서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혼자서 일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는 혼자서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려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항상 올릴 때마다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영상을 하나하나 업로드할 때마다 많은 좌절과 또는 그래도 기대에 비해서 잘 되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고 별거 아닌 영상에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만 명 넘어가고 백만 명 넘어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여태까지 구독해주신 500명이 넘는 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한 일주일에 두 개 정도는 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뭐 멘탈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어서 가끔씩 업로드가 늦어지고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가지 신기한 제품이나 많이들 사보지 못해법한 제품들도 많이 리뷰해보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구독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게 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아무튼 구독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론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난번에 갤럭시 S20 플러스 케이스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댓글로 ESR 케이스나 링켓 나머지 케이스 그리고 삼성 정품 케이스 중에 실리콘 케이스가 괜찮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갤럭시 S20 플러스 케이스 리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리뷰하는 ESR 케이스와 삼성 정품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뭐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갤럭시 버즈용 케이스들도 추첨을 통해서 제가 택배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케이스들은요 어떤 협찬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직접 제 사비로 구매한 것이니까요 좋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마음에 드는 케이스나 이런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영상이 업로드된 7일 이후 일주일 이후에 추첨 결과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택배를 발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우도록 하고 지난번에 케이스 리뷰한 거에 이어서 삼성 정품 케이스와 ESR 케이스 두 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선은 정품 실리콘 커버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영어로 쌀라쌀라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한국어도 있네요 우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사용할 경우 커버 제품을 분류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쉬어도 사용이 되긴 하던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인지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비교해 볼게요 이쪽이 케이스고요 이쪽이 S20 플러스인데요 실리콘 케이스는 무광이라 빛 반사가 덜하고 색깔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무광이냐 유광이냐 정도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하늘색과 노란색의 주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뒷면은 엠보싱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제품 자체에 상처를 주거나 흠집을 주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실리콘 케이스라서 어느 정도 물렁물렁 하고요 이런 젤리 케이스에 비해서는 엄청 물렁물렁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말캉말캉하긴 합니다 버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버튼이 분리되어 있진 않아서 케이스를 씌워보고 얼마나 잘 버튼이 눌리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품이라서 예쁘긴 한데요 가려지는 부분이 적어서 옆으로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정면으로 푹 떨어지면 정면을 완전히 보호해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데요 액정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필름을 붙여도 들뜨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손에 쥐어도 크게 두꺼워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무게도 젤리 케이스만큼 또는 젤리 케이스보다 더 가벼운 편이고 버튼 눌림도 쫀득쫀득하고 잘 되는 편이고요 일체형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눌림도 좋고요 아랫부분은 뚫려 있어 가지고 충전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윗부분에 마이크 구멍도 뚫려 있고 뒷면은 보시면 정품 케이스답게 삼성 마크가 그려져 있고 아쉽게도 카툭티를 좀 보호해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바닥면을 두면 카툭티는 괜찮은데 카메라가 튀어나온 부분이랑 젤리 케이스가 보호되는 면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뜨리면 카메라가 손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딱 맞긴 한데 높이가 거의 똑같아서 이거는 좀 불안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긁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색깔은 잘 빠진 것 같아요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빛 변사도 없고 지문이 묻어 날 일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른 이 남색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의 경우에는 안쪽이 이렇게 건물 옥상에 보면 초록색 방수 페인트로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바닥면에 약간 그런 색깔 같기도 하고요 하늘색과 노란색 조합에 비해서는 엄청 예쁘진 않은데 이것도 뭐 나름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안쪽은 보이지 않는 거고 겉면만 보이는 거니까요 디자인은 둘이 똑같고 색깔만 다른 거니까 씌운 다음에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을 씌워 볼게요 확실히 이 하늘색을 씌웠을 때와는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 남색을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하네요 정면으로 보셔도 이렇게 남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고 디자인은 똑같기 때문에 색깔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하늘색 케이스도 예쁘긴 하지만 남색 케이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재질이 젤리 케이스보다는 부들부들 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이불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젤리 케이스들이 문질렀을 때 뻑뻑한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문질러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촉감도 굉장히 좋고 손을 쥐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색깔 다시 보시고 영상 후반부에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번호를 매겨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ESR 케이스 두 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뿅 ESR에서 제가 직접 구매한 케이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스 실드라고 해서 뒷면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하나는 에어실드 부스트라고 해서 스탠드 거치대가 케이스 자체에 달려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ESR 아이스 실드 제품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굉장히 투명한 제품이고요 외부는 매끈매끈한 재질이고 내부는 약간 꺼칠꺼칠한 느낌인데 엄청 꺼칠꺼칠하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젤리 케이스인데 신기하게도 옆면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뒷면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뒤틀리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한번 두드려 볼까요 단단한 소리가 들리죠 이런 제품이 이렇게 뒤틀리는 형태인 점에 반해 아이스 실드 제품은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뒤틀림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액정 쪽으로 침범하는 영역이 많이 없어서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스피커 부분도 약간 들떠있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스피커를 막는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하단은 보시면 스피커 부분과 마이크 부분 충전 단자 부분이 각각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충전하거나 음악을 듣는다든가 등의 뭐 그런 작업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 마이크 부분도 뚫려 있고 이런 작은 구멍도 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버튼 부분은 많이 튀어나 있는데요 버튼 눌림을 보시면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뒷면 카메라 부분은 성벽 주변에 해사를 두른 것처럼 이 부분이 살짝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카툭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긴 할 텐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바닥에 두고 눕더라도 상처를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봐도 카메라 면에 손가락이 닿는 일은 없고 이 정도면 카툭틀을 잘 보호해 줄 것 같고요 강화유리라서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링캡 퓨전도 가벼운 편이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강화유리라서 조금 더 무거운 측면이 있긴 한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강화유리기 때문에 뒷면의 이 오로라 빛깔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뾰족한 샤프로 긁어도 크게 흠집이나 이런 거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투명한데다가 약간 유광 재질이어서 지문은 조금 잘 남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SR의 에어실드 부스트입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기한데요 케이스 자체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다는 점이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클립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각도까지만 개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젖히시거나 하다보면 이게 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이스쉴드 강화유리 제품과는 달리 이 제품은 전체가 말캉말캉한 아마 TPU 재질인 것 같습니다 겉면은 뽀드득 뽀드득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속은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확실히 이 부분이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쥐었을 때 무게감이 상당히 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하중이 밑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중이 손바닥 부분에 오기 때문에 엄청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시면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느껴져서 이 부분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오오오오 카툭티는 아이스쉴드가 주변을 두르는 해자처럼 제작이 되었다면 에어실드 부스트는 전체적으로 높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카툭티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에어실드 부스트 제품이 더 우수할 것 같고요 버튼은 독립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하단에도 독립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막힘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요 상단부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크 부분에 다 구멍이 뚫려 있고 투명 젤리 케이스 치고는 굉장히 뭔가 두터운 편이어서 보호하기에는 여지없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드의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세우시면 이 정도의 각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힘을 줘도 넘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지는 않고요 최대 각도는 정면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의 각도이기 때문에 화면을 아래 두고 위에서 쳐다보셔도 보시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고 닫을 때 힌지도 뻑뻑하게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힌지가 조금 풀리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몇만 번 이상은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헐렁헐렁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스탠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기차를 타고 가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두시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스탠드 자체가 여기 달려 있다는 거는 정말 쌈박하긴 한 것 같아요 무게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금속이 달려 있는 것 치고는 엄청 무겁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은 것 같아요 ESR 제품 두 가지 아이스 쉴드와 에어실드 부스트를 보셨고요 자 그러면 구독자가 500명을 넘은 기념으로 진심으로 제 마음을 보답하고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는 품목들을 보여드릴 테니 원하시는 제품 번호 하나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일주일 후에 추첨을 통해서 우체국 택배로 제가 배송비 부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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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제품들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